여러분, 저 오늘부터 돈을 모을 겁니다 열심히 모아서 목돈을 한번 만들어보겠어요 목돈으로 차를 한 데 살까? 물업여행을 갈까? 어떻게 모을 거냐고요? 적은 돈으로도 요즘 핫하다는 부동산 금액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펀드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은행, 증권사 아이, 시간도 없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물건 살 때 요즘 어떻게 하나요? 초록차게 검색하고 비교하고 결국은 온라인으로 왜냐면 훨씬 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펀드 키움증권에서도 온라인이니까 쉽게 이용도 싸게 됩니다 된다고요 키움자산관리앱부터 고고! 여기 바로 보이네요 매매 선택해볼까요? 어? 근데 이게 뭔가요? 펀드 판매수수료 무료? 어? 아니 싼 게 아니라 무료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말이죠 제가 1억을 펀드로 샀다 펀드 가입할 때 먼저 내야 하는 선취수수료를 1% 냈다 그러면 1억원에 1% 아, 100만원 정도를 아끼는 거네 자, 원하는 펀드를 검색하고 여기 보이시죠? 선취 당사는 무료!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러면 이렇게 다음, 다음 누르면서 주문하면 끝! 아, 쉽다 쉬워 오늘부터 열심히 모아서 목돈 한번 만들어보렵니다 하하하하하하하